이 인생이 바뀌었던 순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로또 3등 한 번 됐었는데 100 얼마. 그때 한 번 좀 살짝 오더라고요. 블랙잭이라는 영화에서 단역할 때였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영화에 나오는 저런 생활을 하고 연극을 하고 지방에서 연극도 하고 그러다가 블랙잭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쟤는 누구지? 이렇게 몇 사람부터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블랙잭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 좀 아까 감독님한테 이렇게 기댈 수 있다라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다른 많은 원탑이 아니고 이렇게 좀 선배나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많이 좀 의지를 하고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들어 할텐데 글쎄 많다고는 아니에요. 뭐 한 포탑 되거든요. 근데 약간의 부담은 사실은 있죠. 되게 있습니다. 그래서 믿고 이렇게 선택해 주신 분들한테 누가 안 되게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